와, 준비해 보시고 싶다 소원 아저씨는 계속 2봉이들 2봉이들 4시 2봉이들 1봉이들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. 오늘 4시인데? 오늘 내가 넷째 줄도 이뤄야 되지. 그래가지고 그냥 안하고 어차피 10시가 나가니까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한대 못 쫓았고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도목만 열었습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집중입니다. 어. 1번. 2번.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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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2번. OK. OK. Q. 1번. 2번. 2번. 1번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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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3번. 3번. 5번. 3번. 4번. 3번. 네. 8번. 아침에 왔습니다. 그냥 주면 또. 지금은 좀 집중됐어요, 그치? 그래서 오늘 11시쯤에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리고 한국을 왜 가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12월에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사진을 듣기로 약속을 해놨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여행을 출발하면서 일단 맨날 1년씩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출발하면서 3달만 갔다 와서 바로 찍고 바로 하자 이렇게 갔는데 보면은 3달이 벌써 지났더라구요 이게 시간이 좀 빨라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3달이 깔끔하게 지내서 한국가서 웨딩사진도 좀 찍고 생각내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오늘 들어가야되고 뭐 여행을 못하는건 아니고 돌아해도 여행을 못하는 생각이 야호 빈손으로 와서는 많이 됩니다 일단 곱치나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아이고 저 귀한 마지막에 도저히 없이 구한됩니다 지금 먹어야죠 고추는 먹고 가야 되는데 맛도 못 먹었어 사람은 길을 찾아냈다 지금 봐봐 명의적이고 어떻게 전화한다고 얘기하다가 바로 뒤에 소름크림 가요대가 좀 있어 여기 좀 비싼데라서 이거는 이거 거의 3원이냐 정차같아봤는데 3600이 만원 뭐 이래요 구치구치구치 구치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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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impress 구치구치 구치구치 이곳은 동치미 고수하다! 동치미 고수하자! 동치미 고수하자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트럼프 제가 차에서 운영을 전화했습니다. 사람마다 졸업으로 쏟아졌습니다. 아무것도 어떻게 유튜브 내용을 풀어갈지 모르겠는데 계속 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침에도 자전거를 노동하신 바람에 학교에 늦게 생긴 마틀데요. 마틀데는 항상 편집에 나가야 하는 어린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합니다. 여행을 운영하는 바람에 전ص되어 오시리 들어왔천 오시리 이소 대고라이쥬